기한차, 기한차 난 그 노래 있잖아요? 만월자 잘 어울리네 오, 썬드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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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엘이니까 한의절 하는 거 아니야? 아, 미치겠네, 정말 아니, 혜미 형량이 없어서 뭔가 편하지 허억 어, 잠깐만 형랑 불편해? 아, 잠깐만 내부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? 아니, 현미가 여러모로 불편하게 아니, 현미가 여러모로 불편하게 되게 청스러워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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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아니야,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,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? 현미에게 직접 아니, 아들 어떻게 된 거야 전 회장님이 그렇게 불편해요? 방다리 씨, 오늘 제가 여러모로 불편해서 전 이만 퇴근해 아니, 아냐, 아냐, 아냐 아니, 아냐, 아냐 아니, 아냐, 아냐 내 표는 아무도 없어 내 표는 아무도 없어 내 표는 아무도 없어 야, 진짜 엉망진창이 내 표는 아무도 없어 내가 부모님 만약에 부모님 있으면 조금, 조금 눈치 봐도 부모님 갖다 낸 거예요? 아빠, 엄마, abdominal 아니, 아냐 아니, 약간 현미가 회장님이랑 있으면 뭔가 촌스러워지는데 NO! NO! 스탑! 형 얘기하고 그렇게 편집 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천수 형이 뭐냐면 형이 약간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오 마이 갓! 옷? 약간 직장인 옷 입고 회사 옷 입고 다 얘기하면 안 돼 자른자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얘긴데 패션에 관심이 얼마나 많은데 나 직장 노만던 지 5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 직장인 콘셉트야 내가? 아니요 형 좋아졌어요 나 연예인이야 셔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? 아니 괜찮아요 약간 어디 놀러 갔다 온 직장인 이거 직장인 뭐래? 아니 근데 괜찮은 거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다 직장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편안한 말로 구리단 얘기 아니에요? 스타일이 구리단 얘기 아니에요? 자른자님이 우리 카단적으로는 저런 걸 그래서 불편해서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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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!